사람들이 정서지능 그러면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내지는 지나치게 뭐 정서적인 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서지능은 어떤 거냐면요 감정적 자극을 잘 정보처리를 해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어로 EQ라는 말만 많이 들어보지 그게 우리말로 어떤 능력을 말하는지는 이렇게 기능적인 설명을 처음 들어봐요 정서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끈기와 열정과 만족 지연 능력과 충동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다 보면 좌절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해내야 되고.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때 만족을 좀 지연해서 참아내고 그다음에 충동을 최소화하면서 끈기를 갖고 열정을 갖고 해나가는데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알고 감정이 동요 됐을 때 이것을 잘 처리해 나가는 많은 방법을 배우는 거.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정서지능입니다. 그래서 A하고 B 아이들 실험한 걸 이렇게 보시면 A군보다는 B군이 벌레가 들어왔다 그래도 이렇게 했다가 금방 자기가 해야 되는 걸로 금방 다시 안정돼서 문제를 풀어가고. A 아이들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벌레가 났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된다. 필요하고 착장 위로 올라가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이 해야 되는 목표. 이거를 수행하는 생각을 진행해 나가고 행동을 하는 데에. 말씀하시면 돼요. 어디